이 불꽃 영상만큼 확실히 보실 수 있는 것 새로운 정착지 실버크라운 언더풋 시궁창 베이모스 북의 쉼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알아들어가 굉장히 황폐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필요하게 됐고 기존에 있었던 정착지에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정착지를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